루피, 패티 얘들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지난번에 우리 랩 패티랑 루피가 대결했던 거 기억나? 당연하지!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겼나? 아니지, 당연히 내가 이겼지! 결과 나왔어? 어, 결과가 나왔어. 어, 기대돼, 기대돼, 빨리! 누가 이겼는지 알려줘. 그 전에 그 이벤트를 친구들한테 이메일을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딱 두 명밖에 안 가르쳐줘가지고 두 명만 발표하게 됐어. 늦어서 미안해. 어서 빨리 가르쳐줘. 누가 이겼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할게. 올라, 올리공주 나와주세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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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우리가 발표 종치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발표해주세요. 자, 두근두근두근두근. 누가 이겼을까? 라라! 패티가 이겼다. 우와, 친구들이 다 나를 뽑아준 거야? 고마워요, 친구들. 역시 라라가 정말 예쁘죠? 아니, 그건 아니고 파로루랑 루피도 정말 많은 표가 나왔는데 패티 네가 조금 더 앞선 거야. 어, 그럼 너무 아쉽다. 내가 파로루 정말 더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데. 맞아, 나도 그래. 우리가 만화영화도 봤거든. 프리파라 말이야. 그러면 다시 한번 대결해보면 안 될까?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자, 짜자, 짜자, 짜잔. 짠! 바로 프리파라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준비했어. 너희들이 한 번 더 대결하는 거야. 이번에 코디가 아니라 예쁘게 얼굴을 만들어주는 거지. 색칠을 예쁘게 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어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빨리 한번 열어볼까? 그래, 여기 보니까 색칠하는 도구들이랑 예쁜 프리파라 친구들이 들어있어. 짜잔! 스티커도 들어있으니까 너희들이 골라서 한 번 해봐. 이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 종이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우와, 파로루, 미래, 라라, 그리고 도로시, 시홍까지.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있네. 너희들이 한 번 골라볼래? 좋아, 알았어. 두근두근 설레요. 스티커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패티, 이번에도 라라 할 거야? 응, 라라 해야지. 그러면 나도 파로루 할 테니까 너도 한 번 골라봐. 알았어, 내가 먼저 고를게. 너는 세 명의 라라 중에 어떤 라라를 할까? 음, 어, 다 예쁜 것 같아. 다 해주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윙크하고 있는 라라를 할게. 그러면 나는 라라를, 너는? 나는 파로루, 각성한 파로루를 하겠어. 파로루가 정말 예뻐졌지? 이제는 정말 예쁜 파로루를 내가 색칠해줄 거야. 알았지, 파로루? 그러면 나부터 할게. 패티가 예쁘게 라라를 칠해주겠어. 라라의 머리는 보라색이니까 예쁘게 보라색으로 칠해주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칠했으면 이제 물감으로 채워줄 거야. 이 물감은 딱딱한 물감이니까 물을 많이 칠해야지. 잘 칠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라라의 머리를 보라색 물감으로 칠해주면. 와, 정말 예쁜 라라의 머리가 되고 있어. 오, 라라 기대된다. 오, 이 뒷머리도 채워줄게. 히히. 그 다음엔 눈 색깔도 칠해줘야겠지? 어서 이렇게 머리를 채워주고 눈을 예쁘게. 그 다음에 옷도 칠해줄 거야. 오, 입술도 예쁘게 반짝반짝. 이야, 예쁘다. 얼굴 색깔도 채워주면 이제 라라의 얼굴은 완성이지. 짜잔. 어때? 패티의 라라 정말 예쁘지 않아? 그런데 이 정도는 아쉬운 것 같아. 스티커도 붙여줘야지. 왠지 라라한테는 이 왕관이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바로 라라의 왕관이잖아, 맞지? 자, 이렇게 붙여주고. 우와, 라라 진짜 예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워. 왠지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 보석 반지도 이렇게 끼워주면 예쁜 라라가 완성이야. 히하, 완성. 그러면 이젠 내가 해볼게. 파루루 내가 정말 예쁘게 칠해주겠어. 이거는 각성한 파루루니까. 자, 준비됐으면 이제 파루루의 머리색부터 예쁘게 칠해줄게. 우와, 예쁘다. 아, 초록색 머리 정말 예쁜 것 같아. 아, 연두색인가? 패티보다 좀 더 예쁘게 칠해야 되는데 나도 물감으로 머리를 예쁘게 채워주겠어. 우와. 그 다음에 파루루의 입술 색깔도 예쁘게. 우와, 예쁘다. 아이섀도우까지 화장까지 해줘야지. 메이크업이니까 말이야. 그 다음 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얼굴색을 채워주고 하면 파루루 완성. 그런데 아직 모자란 것 같아. 그래, 그래. 마저 스티커를 붙여줘야지. 파루루는 이 예쁜 귀여운 왕관에 어울릴 것 같아. 아, 이 왕관을 이렇게 파루루 머리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나는 파루루한테 귀걸이를 붙여줄래. 음, 이 리본 귀걸이를 붙여줘야겠다. 리본 귀걸이도 양쪽 옆에 이렇게 붙여주면 이 파루루 완성. 아, 정말 예쁘다. 어때? 어, 너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이 패티에 라라가 진짜 예쁘다고. 아니야, 파루루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음, 아니야. 이 왕관하고 이 반지를 봐봐. 아니야, 나도 왕관이랑 귀걸이 했다고. 그런데, 잠깐만, 우가. 어, 이거 캡틴 우가바 여기 웬일이에요? 다른 소녀들도 칠해줘야지, 우가. 나 메이크업 잘한다, 우가. 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알았다, 우가. 자, 우리 소녀들이 서운해하기 전에 이 우가바가 예쁘게 색칠해주겠다. 우가, 우가. 힝, 쯔쯔쯔쯔. 힝,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자, 예쁘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우가. 자, 그러면 이 친구들도 예쁘게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쉬우는 목걸이. 오, 예쁘다. 그다음에 미래는 리본. 이렇게 머리에 붙여주고. 그다음에 귀여운 도로시는 귀걸이. 어, 뭔가 아쉬우니까 리본까지 붙여주죠. 이야, 됐다. 자, 4명의 소녀들까지 예쁘게 완성했어요. 하하하. 어때요? 그래도 이 패티의 라라가 예쁘지 않나요? 아니에요. 파로루가 더 예뻐요. 이번에 이 두 번째 프리파라 대결. 누구의 친구가 더 예쁜지 한번 골라주세요. 그럼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